만수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송가인여라 반갑습니다. MBC 2020 설득집 송가인 콘서트 고맙습니다. 포토타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는 굉장히 빽빽하게 이 자리를 외워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송가인 콘서트의 MC를 맡은 조우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MBC 2020 설득집 송가인 콘서트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팬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MBC 그리고 송가인씨가 함께 준비한 콘서트입니다. 잠시 후 저녁 7시부터 이곳 상안도 MBC 미디어센터에서 송가인 콘서트 고맙습니다. 녹화 같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1월 26일 이후일 밤 9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많은 기대 그리고 많은 시청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대한민국의 트로트 여신 송가인씨를 모시고 포토타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인씨 나와주세요. 네 송가인씨 리허설을 조금 전에 마쳤고 준비가 되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그러면 포토타임 끝나고 제가 또 드릴게요. 네 제가 갖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자 송가인씨 포토타임 먼저 진행해 볼게요. 저 오른쪽 측면부터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네 여유있게 봐주십시오. 오른쪽 측면에 자 이제 오른쪽 약간 중간 우중간 정도 되겠죠. 오른쪽 측면에서 약간 틀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정면 센터보고 촬영하겠습니다. 센터 정면에 네 여유있게 뭐 다른 포즈를 조금 하면서 네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측면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네 측면쪽으로 시선 이동해 주시고요. 네 끝까지 그쪽까지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쪽 측면쪽에서 중간 정도를 먼저 봐주시고요. 그쪽에서 손 드시는 분 저쪽으로 그 다음에 완전 측면쪽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완전 측면쪽으로도 예 송가인씨 왼쪽 측면 예 왼쪽 측면 이쪽도 꼭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예 기자 여러분들이 역시 뭐 송가인씨가 아 오늘도 성황리에 예 마칠 걸 예상이 됩니다. 자 예 이 정도로 저희가 포토타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송가인씨 예 예 또 이렇게 콘서트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께 정말 MBC에서 또 단독 콘서트가 서울 특집으로 네 방송이 됩니다. 예 지금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예쁘게 해주세요. 네 네 답답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이렇게 MBC에서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팬 여러분들 덕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 불과 또 몇 개월 전에 또 했는데 이렇게 또 하게 돼서 정말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 예뻐해 주실 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들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가수 데뷔한 지가 몇 년이 된 거죠? 가인씨가 어제 한 8년 9년 8년 9년 됐는데 네 정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정말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네 믿을 수 없는데 정말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네 어 정말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몽환적이에요. 예예 아니 제가 이제 송가인씨 쭉 보니까 정말 일정도 빡빡하고 밥은 잘 챙겨 먹습니까? 어때요? 밥은 이제 제때 못 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네 네 행사를 겹치면 못 먹고 차에서 김밥 때우고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배고프면 또 먹게 되더라고요. 힘들어도 네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진짜 그래야 되고 잠시 후에 이제 팬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오늘 아까 리허설 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열심히 준비를 뭐 본공에 못지않게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목성끼도 살짝 안 좋긴 한데 아 그래요? 또 인기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또 최선을 다해서 네 좋은 모습 좋은 노래 들려드리기 위해서 네 리허설도 열심히 하고 또 카메라 리허설까지 또 남아있어서 네 오늘 정말 무대 최선을 다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뭐 좋은 무대를 위해서 링거 투혼까지 네 불쌍한 송가인 씨인데 네 이번에 송가인 콘서트가 이제 다양한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송가인 씨와 함께 앙상블 무대를 꾸밀 팬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네 틱톡이라는 그 어플 통해서 그 어플 통해서 이렇게 뽑히신 분들이랑 같이 함께 또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당첨권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네 경쟁률이 뭐 예 수백 대 일이었다고 합니다 예 네 정말 수백 대 일 가면은 진짜 구하기 힘든 당첨권인 거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이거 구하신 분들도 있고 놓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분들께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정말 그 방첨권 떨어지셨다고 너무 좀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가연이가 앞으로도 좋은 무대 많이 많이 보여 드릴 테니까 어 다음 기회에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행운을 거머쥔 분들도 계실테고 네 자 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설 특집으로 TV로 또 네 설에 가족들과 모여서 네 보시면 송가연 씨는 오늘 서울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도 궁금한데 어 저는 이번에 스케줄이 좀 있어서 네 명절에는 못 내려가고 아이고 네 서울에 있을 예정인데 어 또 가연이를 TV로 네 보시면서 어 온 가족과 함께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라도 우리 가족들한테 네 네 안부라도 좀 전해주세요 네 엄마 아빠 올라오세요 지금 올라오세요 네 엄마 아빠한테 그래도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네 엄마 아빠 아 아 딸내미가 바빠가지고 못 내려간게 이해 좀 해주시고 또 재산을 잘 지내주세요 전 대신에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송가인씨 저희가 짤을 하나 만들어 볼텐데 짤이요? 네 저번에 한 번 했잖아요 섹시버전 유효 버전 그런거 좀 알았으면 쓰겠는데 몰라 10초짤을 홍보영상으로 필요하니까 홍보타임 한번 10초로 뭐 대사를 하셔도 되고 네 코디를 취하셔도 좋고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멘트를 어 지금 이제 고맙습니다니까 네 고맙습니다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송가인 뭐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고맙습니다잉 뭐 이런거 다잉 뭐 이런거라든지 네 뭐 다잉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거죠 관심 갖고 있는 팬분들께 네네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가해니까 이번에도 신행이 많이 준비했을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어쩌든지 올 한해 2020년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고맙습니다잉 송가인이요라 어색하죠 요거는 효녀 버전이었고 그러면 어 설 버전으로 하나 송가인 가인이와 함께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란다 고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큐 네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네 시청자 여러분 어 가인이가 mbc 설 특집으로 많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온 과정에 정말 함옥과 어 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가인이 많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송가인이요라 송가인이요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직 리허설 마무리가 안되셨죠 네 네 마무리 준비하시고 이따가 본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인씨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공연때 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이사 좋은 사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시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